배워서 남주 렛츠고! 안녕하십니까 농사를 짓던 시대는 물자가 귀했던 시대는 전쟁에서 어떤 걸 경험할까 농사 짓고 물자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그 전세대 얘기가 아닌가 교수님 생각이 틀렸다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소리 안 하는 어른이 저도 그게 꿈이에요 사실은 시대에 대한 불만은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혼자 변하면 세상은 안 변해요 전 랩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스타트! 울음마침 꿈 빙 40일 동안 언니들을 수련했지 나는 모든 트래블 80년대 학생이랑 봉주 아래 속도던 마늘 오기 못 피고 고개를 푹 숙여했을 때 야흐 흐은 대로 살아와서 꿈에는 내가 부럽대 공감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돼 oston